단지 이는 자막 간판 부끄러워 여기 여기 촉촉하지 않은 거 촉촉하지 않은 거 그러면 엄마가 발라줄게 됐어? 됐어? 여기다 응 알았다 이거 촉촉해지게 예쁘다 예쁘다 여기 하나만 다 발릴면 됐다 알았다 오이콘오이콘오이콘 착했다 고추고추 반짝반짝해진다 그치 이렇게 해서 구름이 언니가 이 구름이 여기 거칠거칠해졌다고 요게 요거 해달라고 해서 엄마 만든거잖아 귀엽지 그치 요거 자꾸 발라주면 왜 괜찮아지 응 응 응 그래 응 됐어 응